기린과 로봇의 꼰부위가 합체한다면? 일곱 빛깔의 말이 바로 내 눈앞을 달리고 있다면? GS 칼텍스 예울마루의 개관 3주년 기념 전시회 내 마음속의 상상정원전 상상 속 동식물의 세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90여가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예울마루 전시실과 앞마당 1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상상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